전남도교육청이 동아시아 청소년 세계시민 글로컬 캠프를 운영합니다.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동아시아 청소년 세계시민 글로컬 캠프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와 연계해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. 이번 캠프에 중국산시성교육청 소속 학생 16명과 일본 사가형 교육위원회 소속 학생 16명이 참여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해하는 등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됩니다.